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늘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그냥 회사 조사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성이 브랜드가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대부분 삼성이 하면 다를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가가 이렇게 축을 쓰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제 4만원대가 여러분들 이게 진입했으니까 어느 정도 여러분들 바닥이다를 보면 이게 바닥인 줄 어떻게 알겠냐 이야기죠. 그럼 각자 알아서 판단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4만원대 들어가니까 한 분께서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삼성 전자의 주가가 5만원 미친 4만9천9백원에 마감되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10만원 전자 간다고 난리치던 유튜브분들이 조용합니다. 저는 너무 떨어진 듯 해서 국장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깨고 내일 좀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떨어져도 너무 떨어진 듯 합니다. 오늘 이제 시장 열리면 주식을 사겠다. 이제 많이 내려갔는데 이게 바닥인 줄 어떻게 알겠냐. 그 판단은 각자의 몫이니까 각자가 알았어야겠죠. 여기 이제 오늘 소개하는 염호성 님은 4만9천9백원은 넘어 가격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거의 치존 같은 존재다 그렇게 생각해 온 겁니다. 절대적인 경쟁력을 가진 회사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10나노급부터 시작해 가지고 공정이 미셔야 되는 것을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d1x 공정 그게 좀 더 난도가 높아지게 되면 d1y 공정 그 다음 그게 난도가 높아지면 d1z 공정 그 다음 그게 고난도가 되면 d1a 공정 d1b 공정 d1c 공정 지금 이제 ai 반도체 여러분들 탑재되는 hbm3 고대역폭 메모리 5세대는 1b 공정을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0나노 공정 10나노의 급 들어가면서 이렇게 공정을 세분화해서 이렇게 업계에서 구분화하는 모양입니다. 1b에서 완전히 삼성전자가 그냥 제껴진 겁니다. sk하이닉스에 완전히 이렇게 뒤처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걸 이제 애널리스트나 이런 사람들은 바쁘니까 보고서를 계속 이러면서 써내야 되고 기자들도 하루하루 이런 기사를 추적해야 되니까 근본 문제를 이렇게 집권화하는 거가 쉽지가 않은데 저는 이제 공부를 오랫동안 해봐서 훈련을 받았으니까 내가 직접 이런 삼성의 엔지니어 경험은 없고 삼성전자 사람들한테 이런 물어보진 않았지만 관련 기사들이나 정보들을 쭉 보게 되면 전체가 이렇게 얼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아 이 삼성전자 문제가 단기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아 이게 단기간 해결되기가 힘든 문제구나 이런 부분을 보는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왜 훈련을 받았으니까 세상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훈련을 받았으니까 그러면은 다른 그 분야에 상당히 조회가 깊은 엔지니어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분이 글을 쓰거나 하는 부분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걸 읽고 아 이분 이야기가 맞다. 그리고 내가 가져왔던 그런 가설과 일치하구나 이 업계에 아주 여러분들 정통한 분 가운데 하나가 MIT에서 학위를 하고 지금 성균대학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권석준 교수입니다. 권석준 교수가 소위 반도체 업계의 지형 변화 그래서 아마 반도체 삼국지라는 책도 쓰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차세대 반도체 소재 및 공정기술 그러니까 아주 다재다능한 분 같습니다. 이분이 이제 글을 올린 겁니다. 이 권석준 교수의 페이스북 글은 페이스북 글 가운데서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깁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아주 의지를 강하게 갖고 보지 않으면 끝까지 읽어내기가 힘든데 그런데 그 글이 압권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압권이라는 이야기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글을 쓰게 되면 그 글을 몇 토막 내가 분해해 가지고 별도 주제로 다뤄야 될 정도로 삼성전자의 위기의 본질을 정확하게 괴뚫는 글을 쓴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 삼성전자 문제가 뭐냐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문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공정이 업그레이드 되는데 이 목표에 여러분들 지나치게 메여 가지고 전단계의 생산 공정이 안정화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여러분들 신공정을 도입하게 된 겁니다. 그래 수율이 계속적으로 안 잡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적었는데 여기 보시죠. 반도체 산업 특히 반도체 제조업에서 현업 중심의 R&D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이 문제를 보면서도 참 제가 여러분들 세상에 모든 것이 자원배분의 문제거든 자원배분의 이렇게 이렇게 이런 첨단 회사들도 결국은 뭐죠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가전 부분 파운드리 부분 디램 부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스템 반도체 부분을 자원을 배분하는 그런 의사결정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자원배분 리소스 엘로케이션이 핵심이라는 거죠. 리소스 엘로케이션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만 떼가 보게 되면 앞으로 등장하게 될 신기술의 투자를 얼마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현안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여러분들 자원을 얼마를 분별하고 이게 여러분들 이게 사회의 균형을 잘 유지해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삼성전자의 문제가 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해 왔고 권성준 성대 교수의 이야기에 핵심이 뭔가 하니까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걸 완전히 여러분들 해결하고 고난도 공정으로 이동한 게 아니고 대충 해결하고 계속 고난도 공정으로 여러분들 계속 올라온 겁니다. 그게 어마어마하게 문제인 겁니다. 그 문제가 이제 발생한 겁니다. 그 문제가 여기 보시게 되면 긴 글을 쓰기 전에 요약을 먼저 하겠습니다. 몇 세대 이후에나 쓰일 첨단 연구개발에만 집중하기에는 현재 돈을 벌고 있는 첨단 기술이란 것이 너무나도 문제가 많고 불안정한 기술입니다.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 의지와 프로젝트 관리가 뒤를 따르지 않는다면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들은 쉽게 사장되고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지금 삼성전자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인 겁니다. 건물들이 많이 들어가지고 앞으로 뜰 수 있는 펜시하고 여러분들 대단한 기술들을 많이 쫓아가다 보니까 현안 과제를 제대로 해결을 못한 겁니다. 가장 기본을 못한 겁니다. 그거를 의심을 했거든요. 지난 상반기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로부터 5세대 제품을 퀄리티 테스트를 통과한다 내일 통과한다 다음 달에 통과한다 그렇게 할 때는 삼성전자가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냐 그렇게 믿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친구들이 언론 플레이를 심하게 하구나 뭔가 생산 공정에서 상당히 문제를 갖고 있구나 그렇게 의문을 갖고 논조가 상당히 비판적으로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핵심인 겁니다.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을 등 안에 온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메모리 반도체를 다시 예로 들면 현재 삼성전자가 겪고 있는 문제는 충분히 안정화되었다고 생각한 디렘의 공정 전환이 사실 충분히 안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야 사실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가장 근본을 위반한 겁니다. 삼성전자 구성원들을 엄청나게 반성해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여러분 기본을 완전히 무시한 겁니다. 소액주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친 겁니다. 한마디로 이런 초격찬이 뭐니 해가지고 겉멋들만 잔뜩 이런 든 겁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 권석준 교수가 그냥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재 에스모사가 겪고 있는 문제는 충분히 안정화되었다고 생각한 디렘의 공정 전환이 사실 충분히 안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야 사실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계속 여러분들 공정을 업그레이드 하려면 아랫단계 이런 공정이 안정이 돼야 되는데 첨단 테크에서 모든 기술이라는 것은 안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더 다지고 더 다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겁니다. 그거를 그냥 그대로 이러면 그냥 예리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현재 에스모사가 겪고 있는 문제는 충분히 안정화되었다고 생각하는 디렘의 공정 전환이 충분히 안정화 안 돼 있는 겁니다. 안정이 안 돼 있는데 뭐죠 1x1y1j1a1b로 계속 달려온 겁니다. 대충 떼온 겁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성대건성중 교수가 지적하고 이걸 저도 끊임없이 의심해 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1y에서 1j로 넘어가는 과정에 특정한 공정설계 불합지 문제가 발견되면 1을 강가하며 1j1a로 넘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문제를 해결해야 그다음 공정 이런 고난도 공정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줄을 놓은 거죠. 그래서 주가가 여러분들 끊임없이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어디 정보 됐냐 문제가 뭔지도 잘 모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과거에 충분히 안정화된 기술이 보장돼야 다음 세대로 가는 것을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설정한 기술전이 타이밍 오며 목표가 이미 발표했습니까. 우리는 6세대의 여러분들 고대 육폭 메모리를 2025년 상반기에 여러분들 출시하겠습니다. 이 일정의 여러분들 쫓겨 가지고 무리해서 다음 단계로 가거나 혹은 문제를 미처 인지하지 못한 채로 다음 단계로 가게 되면 결국 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계속 정폭되어서 어느 시점에 갑자기 불핵소환처럼 떡하니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내부에서 발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공급받은 고객사에서 발견한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전통적인 d램에서의 트러블 슈팅이 충분히 이루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으로부터 분기된 새로운 기술의 트러블 슈팅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d램 공정상에서 발생한 문제가 고대 육폭 메모리에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d램 만드는 데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못했는데 그걸 트러블 슈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현재의 트러블 슈팅이 d램을 쌓아올린 hbm 고대 육폭 메모리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이 고객사의 크레임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옥 같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권석준 교수의 글이 길기 때문에 이렇게 주옥 같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 알아차리신 분이 적을 겁니다. 다행스럽게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조언인지 그냥 여러분 검멋들이 들어가지고 초격차니 격차촌니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최고다. 그렇게 해서 전 공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대충 덮고 여러분 그렇게 가가지고 그냥 이번에 터져버린 겁니다. 그 문제가 여러분 핵심인 겁니다. 그 점을 여러분 정확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hbm은 잘 알려졌다시피 어쨌든 d램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hbm3 이전 4세대 d1j세대의 d램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hbm3 이후부터 5세대부터는 d1a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공정인자 더 정밀화된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hbm의 요구성능 확보를 위함이라기보다도 애초에 폼팩트와 jdc 적정 표적 스펠을 맞춰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발생한 문제 현업 트러블 슈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이 문제가 발생한 걸 해결하는 것을 트러블 슈팅이라고 발사하는 거라고 이렇게 관역을 마치는 것. 그리고 이전 세대의 트러블 슈팅이 충분히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스펙만 맞춘다고 무리하게 중간 단계로 전파하여 솔루션을 확보한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누적된 설계와 공정사의 불일치와 그로 인한 수많은 문제들 또 그 문제들로 인한 버리는 웨이프의 증가와 차참한 불량률 수율은 단순히 그냥 덮는다고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삼성사람들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업계를 착하게 하는 이런 건성준 교수가 이런 착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뭔 소련지 가방끈이 짧아서 그냥 갑니다. 가방끈이 이런 짧으면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면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고 하니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제조공정상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 문제 여러분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문제 해결 능력을 어마어마하게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4만 원대가 바닥인 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한 분이 4만 원대 사야 안 됩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뭐 알아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평소에 갖고 왔던 삼성전자가 문제 해결 능력을 상당히 잃어버렸구나.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다. 그거를 전문가 이야기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왜 문제가 발생했는지. 전안도 공정에서 완전히 뭐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도 고난도 공정으로 이전하면서 여러분들 그냥 어디서 꼬인지 모르게 그렇게 상황이 어렵게 된 겁니다. HBM은 그런 범용 메모리가 아니고 범용 메모리는 팔고 나면 그냥 세일 앤 퍼겟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팔고 나면 잃어버리는데 엔비디아 같은 AI 주도의 세상에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업체가 요구하는 맞춤형 메모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를 가져와 가지고 제품을 H100, H200 그렇게 여러분들 호프 AI 가속기 AI 서브를 만들어 팔게 되면 최종 책임자는 엔비디아가 받지 않습니까.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여러분들 메모리 반도체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러면 엔비디아로서는 어마어마하게 칠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과거에 삼성전자가 디렘을 만들어서 팔 때는 고객에게서 납품한 이후에 잃어버리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빅테크에 AI 여러분들 가속기와 AI 서브를 공급한 엔비디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엔비디아는 부품을 통합해서 하나의 칩셋으로 서브도 만들고 GPU 카드도 만듭니다. 삼성전자의 입장에서는 과거의 범용 디렘 위주의 트러블 슈팅이나 대응 방식을 외삽하여 대응하기 어려워지는 기술의 분기를 처음으로 마주치게 된 셈이고 이런 분기에 대해 이제무 충분히 연구개발 시행착오를 누적하지 못한 상황을 마주치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 근본 문제가 노출이 된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삼성전자가 이런 발표하는 보도자료를 가지고 다음 달에 해결될 거다. 곧 퀄리티 테스트를 통과할 것이다. 그게 여러분들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 뭐냐. 기본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기본을. 제가 여러분들 좀 심하게 하면 건너뛰들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세상 사이에 첫 단추도 잘 끼워야 되지만 10나노급부터 공정이 미세화되면 전 공정을 확실하게 소화를 해야 그 다음 공정을 나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경쟁사하고 대결해서 일정은 발표해 놨고 일정에 쫓기니까 전 공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채 해결하지 않고 계속 고난도 공정으로 1x1와 1z1의 1b로 올라오면서 뭡니까. 문제가 그냥 터져버린 겁니다. 여기서도 인생사의 진술을 보는 겁니다. 머리 쳐들고 좀 잘나간다고 여러분 잘난 차 하면 그냥 가는 겁니다. 골로. 그걸 우리 함께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러분들 있죠. 무슨 삼성전자의 부회장이 나와 가지고 무슨 계획을 한다. 무슨 인사를 한다 이렇게 하지만 가장 정직한 이야기라면 누구한테 나온 겁니까. 삼성전자의 부회장이나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한 분기나 두 분기만 여러분 더 근무하게 되면 수십억 수백억 정도 연봉을 챙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대충 덮고 넘어가야 될 충분한 인센티브가 있는 건 물론 삼성전자에도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이런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을 폄하고 싶지는 않는데 어떻든 간에 인센티브 구조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부회장과 회장들이 정직한 이야기를 안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겁니다. 한 번만 여러분 더 하면 수십억 수백억 여러분들 연봉이 들어오는데 내가 여러분들 무슨 여러분들 삼성전자의 빼를 묻겠다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 그러나 삼성전자에서 여러분들 큰 연봉을 받지 않는 엔지니어들 엔지니어들 함께 솔직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성균관대학교의 건석준 교수와 이야기한 내용이 정확하게 어디 나옵니까. 10월 23일 짤 삼성전자 위기론을 다룬 동아일보에 20년차 반도체 엔지니어 삼성전자 엔지니어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뭡니까. 엔비디아의 hbm3 납품이 5세대가 불발되면 삼성전자가 hbm4 6세대로 승부한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성전자 이름들 반도체 부분에 20년차 엔지니어가 뭐라고 합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가 다 늦었으니까 이제 4단계로 퀀텀 점프를 해보겠는데 기초가 없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이제 선거 설계 스크립트를 봐도 아무도 정확한 의미를 모릅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 또는 뭐가 필요한 건지 히스토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부에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어쩌면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년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슨은 1년 뒤에 hbm4 6세대를 내놓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기초부터 다시 시작할 만큼 트레이닝이 되어 있는 사람도 산에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도 많이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인터뷰가 얼마나 적나라하게 삼성전자 내부 문제를 노출시키는지를 그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난 몇 개월 동안 많은 보도에서 나왔던 삼성전자 문제를 솔직 담박하게 까발린 게 바로 이 부분인데 이 부분. 이 부분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이 보시죠. 문제는 다들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은데 해법이 뭡니까. 엔지니어 이야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계연 전 사장이 시스템을 바꾸려 했지만 그 아래 임원과 부수장은 지난 10년 동안 보신지 문화에서 발굴된 사람들입니다. 정말 바꾸려면 중간관리자를 대거 바꿔야 됩니다. 지금은 아예 결정을 안 하고 보고만 올린 뒤에 저 꼭대기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원래 팀장이 내가 책임질 테니 이거 해보자 해야 되는데 팀장 본인이 난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몰라요 합니다. 책임질 일을 안 하는 거죠. 지금 경영진이 보기에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밑에 애들은 치열한 토론을 안 하지라고 할 겁니다. 알고 보면 그동안 자기들이 보고받고 리젝트시키기를 반복하며 나타난 결과입니다. 직원들은 토론해봤자 어차피 안 들어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이 급속하게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을 잃어버린 사회가 됐거든요. 저는 삼성전자로 해가지고 화성에 있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한민국에 있는 좀 좋은 조직인 겁니다. 그 조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 능력을 잃어버렸고 기본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삼성전자 문제가 아니고 한국의 많은 조직들과 한국 사회가 찌름을 당면하고 있는 문제인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목숨 걸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날라갑니까 그 문제가 정발합니까 그 문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 누적대가 나중에 터져버린 겁니다. 그게 지금 삼성전자의 문제인 겁니다. 대한민국 문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적대가 터지는 겁니다. 어디 갑니까 세상에 건너뛰는 분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이나 여러분들 세상사를 관통하는 지식이나 지혜를 무시하게 되면 그냥 나중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그냥 문제가 터져버린 겁니다. 전공정에 여러분들 발생한 문제 해결을 여러분들 대충 은폐하고 여러분들 뭉개가지고 이제 와서 문제가 터져버린 겁니다. 권석준 성대 교수 이야기는 현안 추러블 슈팅을 안 한 겁니다. 문제를 그냥 쏴 가지고 여러분들 그 문제를 해결 안 한 겁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 그대로 뭡니까 대한민국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이야기를. 삼성전자 문제는 대한민국 문제인 겁니다. 문제가 곳곳에 천 여러분들 쌓여 가지고 똥 냄새가 여러분들 진동을 하다가 전부 다 깔아뭉개는 겁니다. 별 문제 없을 거라고. 나중에 똥이 다 여러분들 발라리가 터져버리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여러분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들 압권입니다. 지금 이야기한 이 이야기를 권석준 교수가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외부자 시각에서 분석을 해서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